오늘 귀한 손님 오시는데 정성껏 준비한 재료들을 꺼내봅시다. 이제 메인입니다, 이제 메인. 너무 설렌다, 너무 설레. 다홍 씨 오셨어요? 자, 다홍아. 이게 바로 팔도 보양 해물찜. 아, 찜 나오네. 찜통 나왔어요. 그런데 굉장히 귀한 손님들이 오시나 봐요. 네. 완도 전복. 얼마나 전복이 크면. 자연산 대하. 서해 대하. 와, 실하다. 장관적으로. 얼마나 쫄깃쫄깃할까. 대게. 와. 서해 남해 동해. 3회 진미를 다 모았어요. 이 친구들이 다 섞이면 어떤 요리가 지금 나올지. 야, 해산물이. 너무 맛있겠다. 진짜 보양이 저절로 들겠네요. 아니, 어떤 귀한 손님이 오시길래. 자, 그렇다면 씻은 숙주를 게다가 전체적으로. 숙주는 향과 거들 뿐. 이렇게. 매추. 플레이팅이 음식의 마무리이기 때문에. 기억자로. 와, 비주얼 봐. 야. 자, 자연산 대하 놓고. 와, 그 위에 구럭. 와. 야, 대박. 대게. 대게까지. 대게까지? 어머, 어머, 어머. 야, 이거 과부 아니에요? 딱. 올려놓고. 마지막 활용정전 대게. 그 위에. 냉동 차돌박이. 차돌박이. 아니, 근데 진짜 누가 드실지 감동받을 것 같아요. 먹으면서. 정말 고마운 분이라 오시는 분이. 자, 올라갑니다. 아이고. 이야. 채소들. 여기서 끝나느냐? 또 있어요? 아, 아, 아. 왜요? 왜요? 문제가 있나 봐. 아, 아, 아. 어휴, 이거 안 될 뻔했다. 이거 안 될 뻔했어. 아, 잠깐만요. 이 아이스박스면 완전 현지인데. 낙지 낙지. 낙지 낙지. 낙지. 야, 살아있어요. 아, 아, 아. 아, 저 비주얼 보십시오. 예. 낙지 들어가면 보양의 끝판지. 그렇죠. 자. 아, 됐다. 아, 눌러줍니다. 눌러줍니다. 그리고 지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이 찜 되게 좋아하세요. 이게 살도 안 쪄요. 뚜껑을. 개봉. 우와. 우와. 우와, 너무 예쁘다. 이게 탕후린 덩어리예요, 이게. 낙지 자리 잘 잡았네. 아, 진짜 예술이다. 진짜 예술이다.